홍대 코미디 위크 홍대 코미디 위크 홍대 코미디 페스티벌인 만큼 개그맨들의 열정도 빛났는데요. 많은 스타급 개그맨들이 노개런티로 공연에 참여하며 전통 코미디와 희극 공연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홍대 코미디 위크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위주로 만들어졌던 코미디 퍼포먼스를 소극장과 거리 공연으로 돌려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K 코미디를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킬러 컨텐츠로 키우고자 마련된 행사인데요. 이경규, 이윤석, 윤형빈의 응답하라 이경규는 물론 정경민, 김경아의 투맘쇼부터 박성호, 김재우, 김원효, 이종훈, 정범균의 쇼그맨까지 주요 공연장의 만석행진이 이어지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사회간 상황에 개최된 제1회 홍대 코미디 위크 만여 명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K 코미디로 함께 즐기면서 앞으로 새로운 코미디 공연의 가능성을 만났던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